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박영수 박영수 박영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 떠오르고 또 2절만 할 때가 되니까 긴만배 씨 사건에 연료가 돼가지고 상가와 그다음에 주택 두채가 그렇게 해서 약 200억 상당을 척근히 요구한 그런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또 빠지지 않고 등장했네요. 라동령시 주가폭락 주가 조작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고문료 아마 4월까지 6,600만의 고문료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돈 버는 재주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구나 부지런히 버는 일은 뭐 나무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참 이번도 보니까 이 양반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영수 시세 조정 의혹 라덕영 업체에서 두 군데에서 고문료를 받다. 뭐 벌이가 참 좋은 모양입니다. 4월까지 6,600만을 받았으니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SG 정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시세 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영 H투자자문사 대표 측이 운영한 업체에서 수천만 내법률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동아일보는 구체적으로 4월까지 6,6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돈을 버는 일은 변호사니까 나무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어김없이 주요 사건마다 이렇게 등장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라덕영시 측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골프업체로부터 법률 자문료 맹목으로 받았는데 골프업체에서 무슨 법률 자문료를 그렇게 많이 지불할 일이 있는지 이 골프업체는 라덕영시가 사내 이사 라덕영시의 첫근인 골프 선수 출신 안 모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골프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연예계 의료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들이 돈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한 그런 데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고문료를 두둑하게 받고 활동하고 있었다. 빠지질 않네요. 박영수 전 특검은 올해 1월부터 안 씨 프로골프 선수 출신인 안 씨가 이사로 있는 또 한 성마 리조트 회사에서도 고문료를 받아온 것을 알려졌다. 이렇게 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 1월부터 4월까지가 6천6백만 원을 받았다는 게 동아일보 보도 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첫근이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요직을 맡았던 전직 검찰출 수사관 a씨 도 나동영 씨 측이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법조계가 다 이런 상황이니까. 골프업체와 고문료 계약을 맺은 작년 9월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특계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이기도 하다. 대단하네요. 어떻든 간에 50억 클럽이다 이런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200억 상당의 그런 대우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바가 있다는 이야기죠. 김만배로부터. 물론 고문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 의 직책상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전혀 주가 조작이나 이런 사건에 연루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박영수 전 특검 쪽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압수수색이 3월 달에 있었습니다. 3월 달에 있었는데 그것도 검찰이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에는 고생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거의 뭐 이 몸에 베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사하면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덮어주고 싶으면 그냥 덮어줄 수 있다. 이게 그냥 검찰 출신들한테 그냥 몸에 그냥 베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검찰이 또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한 번 찍히면 출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리는 한정돼 있고 다들 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 정치검사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거죠. 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관심 있게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 없었죠. 왜 그런가 하니까 당연히 검찰은 검찰 일을 잘 할 것이고 또 대법관들은 대법관 일을 잘 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3년간 보면 정말 썩은 것 같아요. 검찰이란 조직도 그냥 봐주려면 봐주는 거고 좀 속으로 치면 오야 마음인 겁니다. 주인장 마음으로 그냥 덮어주고 싶으면 덮어주는 거고 여기 imbc에서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천화동인 6호 이제야 압수수색 50억 클럽 박영수 켜놨나 이게 뭐 1년 6개월 정도 지나 가지고 50억 클럽 이야기가 나온 지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덮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건 대법관이건 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 딱하게 된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까 이 박영수 압수수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들이 많으니까 여유암호가 또 덮을 수가 있겠죠 그보다 더 큰 권순일 이름 재판글의 의혹은 다 덮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인거죠 그러니까 이게 3월 30일인데 그 이후에 후속 박영수 압수수색 첫 건 통해서 200억 원 약속 진술 이게 대장동 1당 가운데 일부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50억이 아니고 집 두 채 하고 박영수 수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뭐 밑에 첫 건 그리고 상가 그게 뭐 200억 상당 된다면서요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 첫 건인 양 모 변호사 양 모 변호사가 대장동 1당에게 200억 상당의 지분 또는 대가를 받기로 했고 이 사실을 양 전 변호사 첫 건인 양 전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보고 했다는 진술을 대장동 관계자들에게서 그 진술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검찰 수사가 이제 제대로 이루지기를 바랍니다 만 한국의 그렇게 카르텔 조직들이 워낙 강해 가지고 그냥 검찰 하면 저 머릿속에 정치 검찰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박해 지난 3년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밝히고 싶은 것은 밝히는 것이고 밝혀야 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밝히고 싶으면 밝히는 것이고 덮어주고 싶으면 덮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 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4권 대한민국 공직선거회를 파헤친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또 늘리 올해 꽃 향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개도 해 주시고 선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문제점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